자, 시작합시다! 문을 향해라! 스틱을 찾으러 왔다! 얘네들이 엘프구나? 얘네들이 그 더러운 엘프들이구나? 엘프를 막아야되겠다 범벼! 누구부터 막아야돼? 일단 얘부터 싸우자 좋아 싸워보자 블락, 블락을 해야되겠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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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해 나 공격해야되는데? 공격을 못하고 있네? 일단 에너지를 먼저 채우는 아, 무조건 원래 한대 맞는거구나? 스틱 오케이 에너지였죠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어, 피했어, 피했어, 피했지 형? 데미지 줄였지? 뭐뭐뭐 아,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구나 이거 카운터를 해야되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덤벼, 덤벼, 덤비라고 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거야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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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리어를 못했대 짠 짠! 아, 완벽했는데 이정도는 안되나봐 만족을 못하나보지 빰 빰 그렇지! 인구야! 카운터 아택 엉덩이로 발로 차요 아이고 짠 그렇지 엉덩이로 발로 차 완벽해 어? 이렇게 싸우는거였어 이제부터 싸울 수 있겠군요 어빌리티를 한번 쓰자 그렇지 요녀석을 이랏챠 어어 됐어 한명 죽였어 아야 오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걸 사용해야 될구 받아라 어 엄청난 스킬이었죠 어 내 똥이였죠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어 오 잡았어 오 내가 잡은거야? 와 해냈어 오 나이스 헬스 포션 얻었죠 아 얘네들 죽이면은 얘네들 아이템을 내가 다 먹는구나 하하하하 아 얘네 갖고 있었던 아이템을 내가 다 뺏었어 야 얘네 도와줘야지 야 얘네 무조건 두 명씩 같이 붙어 싸우네 뭐야 오 오 오 오 얘 봐라 오 얍삽하게 오 갑자기 카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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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날카로운데 여기 아주 예봉이 난 서있네요 카운트 카운트 나도 활로 쏴야 되겠다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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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활을 쏠 수 있어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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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반사 완전 무섭다 우와 반사 완전 무서워 장르 아냐 일단 헬스 포션 하나 써야되겠다 어 헬스 포션이 과자 봉지 뜯어먹는거죠 완벽해 벌써 4명이나 죽였죠? 어 내가 더러운 엘프족을 야이 나쁜 놈아 야이 나쁜 놈아 야이 나쁜 놈아 어딜 쳐들어와 그리고 너 너 야이 나쁜 놈아 어디를 어 어디를 쳐들어오는거야 어 우리 고양이를 괴롭히는 이 녀석 야이 녀석아 고양이 괴롭히지 말라고 어 분명 한명인줄 알았네 얘도 두명이요 오 얘네 반사네 쉴드 한명은 반사고 한명은 쉴드야 오오 그러면 나는 쉴드 한명은 쉴드 한명을 때려야지 그렇지 아 쉴드를 깨야되는거구나 어 반사 한명은 내가 구경을 당할텐데 야 쉴드 오호 감히 쉴드를 쳐 어 쉴드를 언제까지 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오오 쉴드 계속 울려 감히 니가 쉴드로 언제까지 쉴드를 칠 수있나 보자고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얘를 고르셔야되겠다 아 뭐야 아 쉴드가이를 칠해 아 얘는 여러번 여러번 때려서 제거하는거구나 아 필살기를 쓰지말고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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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렇지 완벽해 담벼 담비라고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의 쉬프타 아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별로 안먹혀서 오 이걸로 가야되겠다 역시 필살기야 나도 방어해야죠 마지막은 화살 그렇지 마지막은 마지막 화살 야 친구들 사기로 나왔다가 완전 전쟁하고 난리나 도망가자 완벽해 친구들 우리가 드디어 더러운 엘프적을 물리치고 우리 우파왕국을 지켰다고 하하하하하 어 진실의 지팡이를 지켰죠 애들이 어 입이 진짜 거라다 거라기는 우리나라말로 해석하면은 진짜 욕이 많아서 해석을 잘못하겠어 넌 용감하게 싸웠어 쟤가 오늘 애들 다 물리쳤죠 혼자 내가 오늘 6명? 뭐 1대6으로 싸워가도 이겼지 최고였어 이런건 넘겨 완벽해 완벽해 어 마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이거죠 깃발을 뭐 확보하라는데 뭐 뭐해야 되지 퀘스트가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이 생겼어 근데 얘는 왜 이상을 쓰고 있어 토큰도 찾아야 되고 트위그도 찾아야 되고 크레이그도 찾으래 뭐 이렇게 찾으라는게 많아 전쟁 한번 이겼더니 막 여기 원래 그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가 그건가봐 이 동네 맵 나 완전 잘 싸웠지 어 이건 뭐지 업그레이드 에이블 해볼까 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데 아 이거 인벤 퀘스트 맵 아 파티도 짤 수가 있구나 나중에는 아 혼자서 전쟁하는게 아니고 파티를 짜서 전쟁도 할 수 있나봐요 오 잘 만들었다 우와 대박 이제 약간 자폐기가 있었던 주인공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거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특이한 애들을 사귀게 돼서 어 특이한 애들을 사귀게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전쟁까지 벌이게 된거죠 오 아아 이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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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어 어 원래 이제 레벨 1에 나무 이거만 가지고 어 이것만 있었거든요 업그레이드 레벨 2가 돼서 레벨 2짜리 어 이 대거를 쓸 수 있게 됐다 좋아 이거나 사자 하하하 어 이거나 사 사 사 아 이런..이거말고 딴건 없나? 방어구같은거? 어 방어구는 없나? 어 장비 어 있네 아아 요기 있네 클라이드의 헬멧 그렇지 오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 어 이거 사 이거 사 어 이거 사 자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장비 업그레이드 하하하하 오 좋았어 원래는 10에서 15정도 때렸는데 오 이제는 11에서 16정도 때릴 수 있어요 아 헬멧 어 장비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그렇지 업그레이드 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이 왕국은 이제 어 우리 마법사 왕의 뒷마당에 펼쳐져 있었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 왕 왕 엄마한테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주 잘 놀다 가야 되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어 친구도 사격 부르니까 아 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M을 누르면 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줌도 돼 하하하하 안되는게 없어 새로운 메세지가 있대 어 얘한테 새로운 메세지가 있대 얘한테 새로운 메세지가 있대는데 어떻게봐 샷 오 여기 쥐이봐 아우 더러워 일단 집으로 한번 돌아가죠 우리집은 이제 맨 왼쪽에 있어요 쿠파킵 쿠파왕국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쿠파왕국이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하하하 아 설정이 너무 귀엽지않나요? 여기가 우리집인데 어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사겨서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실거에요 깜짝 놀랄걸? 깜짝 놀랄걸? 친구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깜짝 놀랄걸? 자랑스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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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파트 어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되겠죠 얘는 이제 필요없으니까 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됐어? 너 컴퓨터 게임할래? 우와 이게 뭐야 컴퓨터를 켰더니 우와 이게 뭐야 뻑큐 새로운 키드 뭐야 뭐야 어린이용 게임이 아니야 욕한거 아닙니다 네 욕한거 아닙니다 읽은거에요 여기 원래 못들어갔었는데 어? 어 영웅쪽 어 아싸 돈주셨어 아싸 서랍 털었더니 돈주셨어 아 원래 여기 못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엄마아빠 침실인가? 오오 아이템 획득 오 대박 여기서 이제 얻은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엄마 서랍을 뒤지는 이 놀라운 센스 엄마 서랍을 뒤져서 용돈을 충당하는 어 이 화려한 스킬을 배웠지 친구도 데리고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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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래 여기 못들어갔었는데 어 친구 데리고 오니까 갑자기 들어갈수있게 됐어 응 너 우리집 화장실 한번도 안아봤지? 우리 화장실은 이렇게 하는거야 실패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됐어 아이템 획득 어 이거 나중에 전투할 때 무기로 던질 수 있거든요 어 후에 꼭 샤워를 샤워를 챙겨주는 센서도 필요하자 어 물 전량을 해서 물도 끄어주고 어 남들 앞이라고 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우리 전투 아이템이란 말이야 아까 못 봤어요? 그 딱 던지니까 어 갑자기 아 더러워 그러면서 딱 쓰러지는 거? 아까 못 봤어요? 이런 전투 아이템이 없어요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오, 룩! 너의 친구들 만들었구나! 내가 너의 친구도 될 것 같아 엄마 완전 신났어 어 친구 사귀었더니 자 이제 친구한테 우리 집도 보여줬겠다 새로운 무기 충전도 했겠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쿠파 왕국으로 고고 완전 웃기죠 얜 누구지? 얘도 왠지 우리 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얘네 집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동네 완전 골목대장이야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남의 집 서랍도 털어주는 센스 온갖 서랍을 다 털어주는 센스 온갖 서랍을 다 털어주는 센스 오 여기 많아 많아 어 털게 많네 무단 털이 범 무단 털이 범 무단 털이 범 이런거는 이제 애교로 봐줘야죠 어 이런거는 애교로 봐줘야지 이 동네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랍에 일부러 어 이런 재밌는걸 넣어놓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인심이 너무 좋은거지 아우 여긴 아무것도 안 넣어놨네 아 이렇게 인심이 야박해 왜 아저씨 저기다 뭐 좀 넣어놓지 그랬어요 털어가게 어우 2층에 한번 털어야 되겠다 아 왜 사람이에요 왜 안 먹혀 여기 인심이 좀 야박한데? 오오 이게 뭐야? 이건 뭐에 쓴 물군 노란색 문구리만 열 수 있는거 아니냐구요? 어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서랍은 근처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다 나가자 요런거 그렇지 아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여기 지금 얘네 집이죠 어 지금 같이 다니고있는 얘 버터라는 이름의 아인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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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얘네 창고 열쇠야. 이 창고 열쇠가 있으면 이제 창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을꺼야. 왠지 그 창고에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건가? 어, 좋았어.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좋아. 어? 이러면 아이템이 두 개죠? 오, 이러면 아이템 두 개지. 그렇지. 두 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줘야지. 한 개는 좀 약했어. 샤워해야지. 아이템 획득 후 샤워는 기본이죠. 핑크, 어, 이건 누가 머리 염색하시나보다. 오, 좋아. 아, 이 집 와. 잘 산다, 너희. 아이템이 많아. 어, 마음에 들어. 널 친구로 삼기 잘했다. 좋은 친구군. 여기 TV도 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TV 켜놓고? 이것도 켤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된 것 같아. 바깥에 있는 창고. 아, 여기, 여기. 오른쪽에. 창고가 있죠? 그렇지.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 어, 이거야, 이거야. 됐어, 됐어. 아, 머리 염색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구나. 아까 그 염료를 얻었다 그랬죠? 어, 염색, 염색. 염색 가능해. 염색 가능하죠? 밑에 이제 염색 할 수 있어. 원래는 요런 색깔이었는데? 모자를 잠깐 벗으면은 나의 아름다운 머리 색깔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염색, 염색 해볼까? 노란색으로. 선택. 완전 노란색으로. 선택. 됐어. 어, 안 바뀌는데? 선택. 안 바뀐다. 뭐야, 안 바뀌는데? 모르겠어. 아, 여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아, 그 전에 우리 또 전투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 헬멧 써주고. 자,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해 봅시다. noting에 된uka. 만약에 услов Shannon과 알이 보는걸?